플러스 인터뷰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2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여 만에 그 화재 현장이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를 취재한 mbc 충북 충주방송국 라디오 스튜디오의 이재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천 화재 참사 현장 내부가 최초로 일반에 공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한 8시쯤부터 공개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 mbc 충북 취재진에게 먼저 최초로 공개가 됐고 그 다음부터 차례대로 다른 언론사들과 그리고 참사 유족 변호인단도 찾아와서 건물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1년여가 지나서 공개한 이유가 뭔가요? 사실 저희 mbc 충북은 지난해부터 계속 건물 내부 진입과 촬영을 시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검찰에서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었는데 얼마 전에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제천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유족과 제천시에게 계속 요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천시가 유족들과 협의를 통해서 건물 내부를 한시적으로 일반에게도 공개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내부에 직접 들어가 봤죠? 네, 오늘 들어가 봤습니다. 현장이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참혹했었는데요. 저도 직접 들어가 본 적은 처음이라서 좀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처음에 일단 들어가면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불이 처음에 시작된 곳인데 일단 그 당시 불이 얼마나 셌었는지 천장에 남아있는 게 탄 새카만 흔적과 엿가락처럼 흰 철근 말고는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차 16대가 동시에 타면서 불길이 엄청 났었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면 19명이 희생자가 발생했던 2층 여탕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사실 방화문이 금방 닫히면서 불길이 직접 들어오지는 않아서 생각만큼 상황이 많이 타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많은 희생자가 나온 만큼 희생자들이 마지막 흔적들이 많이 남아서 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예를 들면 창문이 있는데 그쪽 옆에 샤워기 헤드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목욕 바구니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썬팅이 좀 벗겨진 흔적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샤워기 헤드가 유리를 치면서 썬팅이 벗겨진 거더라고요. 그 안에 갇혀있던 분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유리를 계속 두드렸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곳곳에 보면 재가 있는데 재의 손자국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희생자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절박했던 순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유가족들도 현장에 함께 했지요? 네. 주로 유족하고 같이 다니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이분들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작년에도 몇 번 들어가 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고 하지만 이제 참사가 난 지 1년 2개월이 더 지났지만 그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발견됐던 곳을 지나가거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지나갈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1년 2개월이 흘렸지만 여전히 남겨진 논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하나는 소방지휘부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유족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참사 이후에 유족들은 지속적으로 소방지휘부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을 했었고 소방합동조사본부와 경찰수사본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형사처벌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유족들은 이제 이에 반발해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신청을 했고요. 지금 대전고검 청주재판부에서 지금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유족하고 충청북도 간의 합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것은 위로금을 주는 대신에 소방지휘부에 대한 처벌 주장을 빼달라는 건데 유족들은 그 주장을 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부 공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제천 참사는 사회적 참사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건물주의 건물 관리 부실하고 그다음에 증축할 때 인허가 제도의 문제 그리고 이를 방치했던 제천시의 부실 행정 그리고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 그리고 인력과 장비를 부족하게 방치한 충청북도까지 상당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문제를 정확히 밝히고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1년, 2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가는 이 참사를 다시 한번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화재 참사 현장을 취재한 이재욱 기자 끝으로 어떤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좀 끔찍한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와 유족들의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갈등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BC 충북 보도국의 이재욱 기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